여기가다 손이 떨리네요. 아 쓰러질 것 같아. 손 댔어? 네 알았어요. 왜 놔? 손 댔으니까 해야지. 뜰 거예요 기다리세요. 어 그건 해야 돼. 진짜 팩팩하네요 팩팩에.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? 아니 왜 그 관계를 쓰니까 그게 승부지. 잘 알았어요 할게요. 이게 새로 나온 방법인데요. 저거 아닌데.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. 게임의 룰이 어긋나지 않아요. 어긋나요. 진짜 무너졌는데. 게임의 룰이 어긋나지 않아요. 야. 10만 원이다. 와 와 이거 이거 너무 다 봐. 얘 보면서 금태봉 참내 돈 쉽게 보네. 사문장 돈 쉽게 쉽게 보네. 땡큐. 한 파문 더 오면. 땡큐. 한 파문 더 오면 안 될까요? 아니 너너너너너너너너'. 나 영업만. 영업만 하세요. 돈에 심상승당이 있잖아요. 너 너 너 너 너 너. 영어만. 영어만 하세요? 그 돈에 심상인당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어서 그거. 딸라고 그냥 나도 떨리는 손을 안 떨라고 막 해가지고 이겼는데. 아 10만 원이 없어진구나. 아 그것보다는 뭐 이렇게 사실 80이 넘은 연세에도 이렇게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거는. 정말 머리와 몸과 관절과 이게 모든 게 아직까지는 거의 정상이죠. 그러면서 생각을 또 했죠. 덮여셔도 되겠구나. 아 두 분 참 내기 좋아하세요. 근데 정말 승부욕이. 근데 승부욕. 손을 전혀 안 떼시네요. 아 글쎄요. 보통 때 엄마가 약간 손을 뜨세요. 그래서 나는 저게 더 발전하고 왜 파킨슨 시병이라 그래갖고 저거 그러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. 긴장하면서 떨릴 텐데.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. 손을 안 떼시네. 원래 어르신들이 내기할 때 저희 어머니 허리가 되게 안 좋으신데. 네. 그 손만 칠 때면 허리가 딱 펴져요. 그 손만 붙여놉니다. 아이고 어리야.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해도 판 깔아 판 깔아라 판 깔아. 그때 허리 펴져요? 그때 펴져요 그때 펴져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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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되게 억울한갑에. 아 억울하죠 다 이겼는데. 진짜 억울하시네. 아휴. 무슨 말씀이셔? 아휴. 거의 다 이겼는데. 우위나 먹어 이제. 에이. 어? 에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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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멍터리같이. 아휴. 아휴. 항상 주방에서 끼셔. 음식 있는 데서. 들어 놓아. 내가 마사지 해줄게. 제가 장모님 마사지를 왜 받아요. 왜. 못해. 저기 자네 지난번에 마사지 나 해 줬으니까 나도 해 줄라고 그러지. 일부러 들어가. 드셔도 돼요. 하하하하하하. 그냥 다 덮으려면 다 덮지. 됐나요? 가만히 있어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고. 아니 뭐예요 이렇게.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. 때리는 거예요 때려. 뭐예요 이게. 손톱이에요 뭐예요. 손이 손가락이지. 아니 왜 손가락이 이게. 손꼭 같아.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. 그다음에. 네. 장모가 해주는 마사지. 골드 마사지가 훨씬. 오오. 진짜 푼데요. 옛날에 골드 마사지. 아이고 손은 뭐 스무 살 저기 저기 천연 손같이 고운데요 뭐. 아이고 저 얼굴이 어쩜 맨질맨질 하네. 마사지 하나만 하네. 얼굴 좋죠. 하도 맨질거려서 뭐 했지. 아 뭐 따네요 저는. 아 이렇게 더 친해지는구나.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제 얼굴을 손대실 생각을 못 하시죠. 남녀에 내외하는 게 있으세요 아직도. 옛날 분이니까 당연히 있죠. 아이고 참 오래 사니까 장모한테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 경험을 다한다니깐요. 오래 살다 보니까 사위 마사지도 해주고. 참 보람 있네. 이야 이게 처갓살이 다 할만한데요. 어? 처갓살이 다 할만하다고. 처갓살이 할만해. 네. 장모는 잘도 없으니까 할만하지 그거 아무나 돼. 그러니까 못 나가서 일만 했더니 그냥. 아유 좋다. 어머. 혹시 관리사 자격증 따셨어요? 관리사 자격증 있으면 내가 이러고 앉았나. 돈 벌로 나갔지? 됐어 이제 이제 닦고 가서 세수하고 와. 머리 보자 반짝. 아이고 아이고. 본들본들한데요? 깜짝 놀랐네. 다른 사람 같은 때네. 네. 오우. 오우. 오우.